지금 이곳은 랑콤 버추얼 팝업스토어 관련 촬영장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제가 팝업스토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지금은 프로마켓 촬영을 하지만 편집이 되었을 때는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게 되는 건데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과 SSG닷컴에 함께하는 멋지고도 놀라운 비즈... 버추얼 팝업스토어 자 그럼 지금부터 안내 표시를 따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볼까요? 아 아나운서가 된 느낌인걸요? 감사합니다 진짜 꽃이야 디지털샵입니다 각 제품 구성이 궁금하실 경우 하단이 많다 이건 제품 하단에 있는 버튼을 간단한 설명으로 확인할게요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꼭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간단한 영상과 이 정도 높이 괜찮나요? 네 간단한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한시간 동안 동일합니다 오케이 아직 이 버추얼 팝업스토어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뭐 했어요? 약속이 좋아했거든요 진짜로? 아직 이 버추얼 팝업스토어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파트 된 거 같죠? 네 오우 와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사실 집에서도 미리미리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읽어보고 왔는데 현장에 서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결과물이 잘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자세히 정의하고 멀리서 다리 사회 회사 사회 사회 정의 조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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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팝업은 ssc닷컴과 함께 해! 이 팝업은 일단 다시 할게요. 다시 할 수 있구나!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신민기입니다. 다음, 코코넛블링크. 잠깐, 한 번씩 할게요. 아, 뭐하는지? 안녕하세요, 샘신민기입니다.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랑콤 버츄얼 하우스토어 관련 행사 촬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네요.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한 거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네, 충분히 즐겨주시고 랑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요, 미디어 갤러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간내서 꼭 보러 와주세요. здесь. 5. 5. 5. 5. 6. 5. 7. 10. 5. 10. 5. 9. 10. 10. 9. 갑니다 랑콤 클라리피크 라이브 시작합니다 빠빠이 안녕하세요 삼진 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드렸잖아요 우리 이규씨한테 드렸잖아요 그럼 이규씨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랑콤 클라리피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랑콤 클라리피크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생방송이어서 그랬는지 좀 많이 떨리고 간만에 뭔가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함께 해주신 선배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주셔서 우리 캐럿분들께 클라리피크 선물도 드릴 수가 있게 됐고 또 많은 예쁜 말들을 들은 하루여서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랑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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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